Pow! 와! 우레야. 여기 여보세요. 야, 우레야. 우레이요. 아니 우레이요. 내가 맞추 India. 눈알들어 눈알들어 아니 야 은혜야 너 내가 말했잖아 성립결절 성립결절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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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 설마 했어 우리 앤 헬스어웨이의 정체는 유르넷이었습니다 맞았어 맞았어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그래 내가 아니 여기를 너무 반가워 너무 반가워 아니 반가워서 10년 만에 본 것 같은데? 맞아요 10년 거의 10년에서 미주는 진짜 팬이야 완전죠? 진짜 팬이에요 팬 10년이에요? 네 저 지금 커피프레스 1호점 정신이에요 아 정말요? 아 그래요? 아니 아까 살짝 섭섭한 게 공유 오빠는 저를 안 궁금해 아 그 쏠 말도 쏠 궁금해 아 좀 섭섭하네 갑자기 아 그럼 드라마 같이 했잖아 드라마 같이 했네 아 좋아 네 그러고 보니까 커피프레스 두 여주가 다 왔네 다 왔네 최정은 씨랑 이렇게 왔잖아 그러네 그러네 그럼 이제 공유 씨만 오면 돼 아 그래요? 공유 씨만 오면 된다고 운동만 같이 하면 뭐해 그래 한 번 딱 오면 좋지 책임져 말 뻔 했으니까 그래 같이 친하다면서요 네? 친하다면서요 네? 아니 친하긴 한데 그 정도는 그 정도 살 안 돼 왜 얘기를 꺼냈어? 그러면 봐 혹시 본인이 공유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길래 내가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좀 무서워 아니 그 저기 최정은 씨는 탈락을 했어요 저 솔직히 고려할 때 있잖아요 네 살짝 헌한 말을 하셨잖아요 네 그때부터 알았어요 아 진짜? 언니 다 나는 그때 전혀 몰랐어 질문해놓고 왜 너네 씨들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해 원래 이런 거야?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최정은 씨가 요즘 그 새롭게 떠오르는 걸크로 지금 난리 났어요 네 난리 났어요 최정은 씨한테 욕 듣고 싶다고 하는 분 너무 좋고 싶다 지금 내가 하는 얘기 널 아프게 할지 몰라 아마 날 죽도록 미워하게 될 거야 예전 같지 않다던 내 말 모두 틀린 말은 아니야 나도 변해버린 내가 낫기만 해 너무 착한 넌데 난 그대로인데 I don't know I don't know 내가 왜 이러는지 그토록 사랑했는데 난 여기 있는데 Oh I don't know 이제 날 찾고 싶어 Baby I'm sorry 너와 있어도 난 lonely 사랑하긴 내가 부족한가봐 이런 못난 날 용서해 I'm sorry 이게 너와 나의 스토리 사랑이란 내게 과분한가봐 네 곁에 있어도 Baby I'm still lonel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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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Yea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